안녕하세요 띠아스피트 이마반언니에요 오늘은 예진쌤의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차에서 톡닥톡닥거리면서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네 스킨 뚜껑 하나 던집니다 그리고 네 스킨을 가려주죠 어떤 제품인지 네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없네요 시계는 왜 불어난걸 네 그럼 머리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머리끈은 머리부터 묶어야죠 그쵸 앞머리는 일부러 다 빼서 아 즉 그루프라는거죠 그루프를 말아서 고정 생겼네요 네 다시 스킨 보여드릴게요 아르테미스 눈이 뜨거워서 자 네 이마 오픈하고 빡빡 닦아줍니다 목은 왜? 목욕하시면 안돼요 여기저기 닦아주고 자 다음은 뭐죠 손으로 다 가리면서 네 얼굴에 네 문질문질 아 머리카락 저럴거면 왜 말았는지 네 문질문질 뻑뻑 목도 뻑뻑 네 못생겼어요 다시 앞머리 곱게 말아서 다시 앞머리 곱게 말아서 올리고 다시 잘 안보이.. 아 네 네 순식간이네요 세럼인가? 네 촉촉하라고 얼굴 여기저기 문질문질 발라줍니다 목도 항상 꼼꼼히 바르고 자 이제 수분크림 저건 닥터지네요 저도 쓰고 있어요 문질문질 기초로 꼼꼼히 바라시는 스타일이네요 네 촉촉 네 소중한 목 쟤는 뭔데 안 보여주고 그냥 바르는거죠 비밀인가? 네 뭘 발랐어요 얼굴에 또 크림인가? 궁금하네요 크림 머리 지금 세번째죠 세번째 고정하고 자 이거는 홍샷인거 같아요 파운데이션인가? 조금이래요 조금 안 바르는게 낫지않나요? 그냥 저거를 왜 네 저만큼 봐 아 엄청하시네요 조금 바르는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죠 네 뭘 찾는걸까요 네 찾았냐 이거는 뭐 쿠션인가 뭔가 네 열고 뚜껑 열고 아 제로 이제 마저 보강을 해주네요 여기저거 문진문지 톡톡톡톡톡 여기저거 문진문지 톡톡톡톡톡 열심히 꼼꼼히 바르고 있어요 조금 나아지려나봐요 이제 이제 꼼꼼히 너무 보여주네요 원래 저렇게 바르는건가요? 앞머리 이 앞머리때문에 꼼꼼히 바르고 꼼꼼히 바르고 꼼꼼히 바르고 그쵸 앞머리라고 호날들 안했죠 여기저거 발라줍니다 다시 안발린데 없나 한번 더 확인 만족스러운가봐요 몸질을 찍혔을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다행히 만족스러워서 네 어 얘는 아 쉐딩인가봐요 네 입술은 왜 내 숨펴는지 모르겠지만 어 또하네요 저렇게 하면 또 잘 벌리나 음 윤곽이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찐만두 팀장님의 윤곽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인가봐요 네 아래꺼를 쓰겠답니다 표정이네 예쁘네요 강력한 아이섀도우를 한번 바르는데 슥슥 발리네요 자꾸 잉크라면서 네 브러쉬로 네 마지막꺼랍니다 브라운 색깔로 못생긴 표정으로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인상도 써보고 그림을 그리듯이 열심히 꼼꼼히 네 눈곽하게 살아나는 찐만두에요 네 문곽하게 살아나는 찐만두에요 음 고민중이 고민중인가봐요 평소에도 저렇게 하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디서 본건 있으신거 같은데 되게 안좋은일 있으세요? 음 음 부담스러워요 마신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저희 친팀장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띠약스피뚜요 바이바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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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